코로나 홀에서 나오는 태양풍의 전자기파가 1월 3일부터 4일까지 지구에 도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1월 3일은 초승달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까지 일주일 동안은 일본 분들은 지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월 1일 새해 첫날 오전 11시 28분에 미국 펜실베니아 피츠버그에 큰 소리의 소음이 들렸다는 보고가 보도되었습니다. 근처에서는 지진도 없었고 번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1월 1일에 유성이 공중에서 폭발을 했었습니다. 이날은 펜실베니아 피츠버그에 비가 많이 내렸고 구름이 많이 가려서 정확한 유성 관련 데이터는 아직 찾지를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폭발이 소행성에 잔해해서 왔을 것이라는 주장이 계속하여 보고되고 있습니다. 1490년 4월 4일에 중국 칭양시에서 1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중국 역사 기록에 따르면 1490년 4월 4일 칭양시 상공에서 소행성이 폭발하여 발생한 사건에서 1만에서 수만 명 사이에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믿기 어려울 정도로 끔찍하게 들리지만 몇몇 세부사항들은 더 최근의 역사에서 잘 문서화된 다른 사건들과 일치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돌들은 크기가 모두 달랐으며 일부는 거의 알만큼 컸으며 무게는 약 3파운드였다고 합니다. 다른 것들은 물밤처럼 작았다고 합니다. 기묘한 우연의 일치로 1490년 중국, 일본, 한국의 천문학자들도 밝은 해성을 발견했습니다. 이 해성은 한세기 후 밤하늘에서 부서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제 이 운석 조각이 지구 가까이 있는 소행성 2003, 2H일 뿐만 아니라 매년 쿼드란티드 유성우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운석의 죽음이 연관되어 있다는 증거는 없지만 당시에 아시아 천문학자들이 천체 현상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1648에도 네덜란드 선박 말라카우에서 선원 2명 사망하였는데 선장에 따르면 1648년 큰 바위가 하늘에서 추락해 배에 가판해 내려앉는 바람에 선원 2명이 바다에 나가 숨졌습니다. 올루프2, 윌먼. 선장은 거의 20년 후 이 사건에 대한 자신의 설명을 적어놓았고 결국 알렉산더폰 홈볼트의 저서 코스모스에 수록되었습니다. 윌먼은 그들의 배인 말라카우가 네덜란드와 네덜란드 동인도 사이에 있는 저명한 향신료 무영로를 따라 여행하고 있을 때 8파운드짜리 바위가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충격으로 그의 부하들 중 2명이 치어 죽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윌먼의 계정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1994년 스웨덴의 한 과학자는 그들의 경로를 따라 적어도 20개의 위험하고 활화산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근처에 화산이 폭발을 하면서 날라온 화산 분출물이 선박을 덮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룡 멸종의 범인이 소행성 충돌이라는 사실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암흑 소행성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계산과 연구 끝에 엘버레즈 부자는 6550만 년 전 공룡이 멸종한 것은 직경이 6에서 14km에 이르는 소행성의 충돌 때문이었다는 연구 결과를 1980년 6월 사이언스지에 발표했습니다. 또한 공룡을 멸망시킨 소행성의 기원을 새롭게 밝힌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연구진은 소행성이 정말로 공룡 멸종의 원인이 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나사의 슈퍼컴퓨터를 사용해 수억 년 동안 꾸준한 방식으로 천천히 진화하는 13만 개의 소행성 모델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연력과 행성의 중력이 주기적으로 이 구역에서 마치 새총처럼 소행성을 밖으로 쏘아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지름 9.6km 이상인 소행성이 평균 2억 5천만 년에 한 번꼴로 지구와 충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